V.O.L.A.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공유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라큘라 복장을 하고 뭐 있는 거 뭡니까? 왜 보셨죠? 오늘 할로윈 특집으로 네! 단호박 먹기 게임을 하고 지금 있던 드라큘라! 제가 왜 드라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요? 저희가 바로 무릎 뜯기 위해서 잠아! 야 잡아 잡아! 자 여러분, 한 번 뽑아주세요. 뽑으시죠. 뽑아주세요. 근데 이게 술래가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선 지범이 형이 거기 3명 더 뜯고 있기 때문에 3위부터 하고 있어요. 지범이 형이 3위보내가지고 우선 3명 끝낼 거예요 거기. 꼬빼기로 먹을게요, 꼬빼기로.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각 팀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로 공수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야 우리 B팀. B.I.G.V야. 대표 봉재현. 이 시간 안 돼요. 우리 B팀의 대표 봉재현. 자 여러분의 친구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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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먼저 수비하자. 저희는 수비로 먼저 가겠습니다. 수비가 도망치는 건가? 홀채리드 드라큘라 게임. 레츠 고! 익현ologia 의심의 팀을 bauen 정도 수비 할 때 숲 터지에 한 게. 숲 터지에 한 게. 숲 터지에idas Pot. 아고. skr no. 야 이거 뭐야? 뭐 있는데? 뭐 있잖아? 뭐 있잖아? 아야야야야야 우리 다음번에 해봐 와 여기있다! 와 여기있다! 내 시... 저거 추천만 참는다 고용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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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우 고용히다 고용히다 여기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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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방 구석은 아니었어? 두표가 아니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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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아아 잠깐만 이거 안될거 같아 아 이거 부와줘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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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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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누구야 누구야? 핸드폰 누구야? 내가 잡고 있는 누구야? 다가가 다가가.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자 여러분 재현이 아웃! 유옥이다! 박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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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나가 나가 이거 프리기야 이거 프리기야. 누구예요? 저기 있다! 잡아! 야 잡아 잡아! 야아! 이리 나와 봐! 야 야 야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여기 잡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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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지금 지금! 야 너 맞어? 야 맞아 맞아. 야 너 나 보라고! 예 예 예! 야 여기 있다고! 왜 이렇게 잡아봐. 누구야 누구야? 야 이거 도와줘. 야 이거 실례지? 누구야 이거! 야 이거 도와줘. 야 이거 힘이 나네. 힘이 나네. 왜 다 이거? 나 이거 안 해줬어.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나 꼬집해서. 누구야? 누구야? 야! 나 꼬집이다 이거. 몇 개야 이거? 대단히. 야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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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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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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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나 뭐예요? 어? 잡았다! 잡았다! 야 잡았어요! 야! 에이씨. 나 나 신발 어디 있지? 야 나 신발! 야 나 신발! 야 나 신발! 재환이야 재환. 아 얘들 어딨어? 개선이 어디 나와? 헤이 헤이 헤이! 하겠다. 왜 누구야? 왜 누구야? 너 누구 뽑았는데? 야 잡았어. 잡았다! 잡았어! 다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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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잡았어! 형 잡았어! 형 잡았어! 형 잡았어! 자 제가. 나 죽었다고! 나 잡아봐!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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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형 대게 형 대게 형 대게. 아이 대효 형! 아이씨.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어 어 어.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어? 진짜. 두개 올라가지 마. 야!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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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뭐야? 뭐야? 저 신발 좀 주세요, 신발 좀 야, 야! 나야! 야, 뭐야? 야, 의자! 야, 의자 움직여! 야, 의자 움직여! 뭐야? 오! 뭐야? 이거 뭐야? 관승선명팬! 귀를 뭐야? 어? 귀를 뭐야? 뭐 물어보잖아! 저기, 저기, 저기 아, 잠깐, 잠깐, 잠깐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여기다! 야, 지금 빨리 나와! 야, 여기 나와! 끝! 끝! 오! 오! MC님 진행해 주시죠. 오케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B팀이 먼저 이렇게 수비를 했는데 B팀이 세 명 살아남은 관계로 일단 세 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바로 A팀으로 공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o! 그러면 A팀은 목숨이 두 개로 되는 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걸? 나 진짜 안 보이네요. 너무 무서운 기회로 시작한 거예요. 커튼이요. 오! 잡았다, 잡았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누구야, 누구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구야? 야, 나! 야, 나! 나 왜 잡아! 나 하려고, 나! 주차림, 주차림! 아, 그거 쳤잖아요! 아, 그거 쳤잖아! 아, 잡았는데! 아, 뭐야? 오, 하지마 진짜. 아! 벌써, 벌써! 아, 좋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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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아! 아, 이게 저여, 저여! 아, 이거, 갑자기. 무슨.. 야, 이거, 소필. 야, 이거, 소필. 왜 이렇게 뛰어나냐? 이미 사marksestra 다시 씻니다 누구요? 누구요? 왜 이렇게 잘 참어? 나 어딨어? 같이 놔! 나 놔!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나 그 사람 살려줘! 오케이! 도망가! 한 번 기회 준다 도망가! 보자 보자! 이 사람 보냐? 나 나 나 나 나 나가 좋은데? 지금 해! 지금 해! 지금 해! 아! 야! 누가? 나 나! 나 나! 없어! 어? 거기 어딨어? 거기 어딨어? 누구 보자? 누구 보자? 누구 보자? 어디를 깨물어 줄까? 응 맛있겠네! 누구야 누구야? 재현이야? 아! 아!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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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어! 나라고! 나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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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저기야! 누구야! 왜! 말을 못해! 누구야! 뭐야! 뭐해! 저 깜짝이야! 야! 야! 죽여! 나야! 그건 나야! 내 앞에! 나 잡았어 이거! 아! 잡았어! 잡았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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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누구야? 네가 왜 이러지? 우리 잎들 어디에든지 내 와인처럼 우리 두 달은 누구야? 잠깐만 이거 누구야? 안 잡혀. 누구야? 어? 얘 잡았어. 얘 누구야?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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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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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 잡았어요? 왜 나와? 이거 봐봐. 뭐야 이거. 나한테 잡았어. 야. 야. 야 나를 왜 잡았어? 야. 이거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야 이런 말에 누구야? 야. 완전 성명. 멋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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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그거는. 야. 야. 잡았다. 야. 야. 야 지범이야. 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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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불러봐. 누가 불러봐. 누가 불러봐. 누가 불러봐. 누가 불러봐. 누가 불러봐. 엄마. 야 지범아. 아 나야! 뭐야? 빨리 대회자. 그거 나야! 아! 나 한복이야! 한복이야! 한 번만! 한복! 한복! 한동 잡았다. 누구야? 나야! 나야! 뭐야 너 이거? 뭐야 너 누구야? 한복이라고! 한복이라고! 너 누구야? 날씨 먹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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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주지 마! 최범이는 어딨어? 조민아! 아니 나야! 조민아 나와봐요. 조민아! 조민아! 아 어때요? 오! 나야! 오! 나야! 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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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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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 한복! 손잡아! 손잡아! 자! 손잡아! 나야! 나야! 손잡아! 손잡아! 자! 자! 1일 짓! 자! 1... 1.. 1... 1.. 2 다시 손잡아요! 야 손잡아! 다시 손잡아! 자, 갑니다. 아, 뒤에 명이네. 자, 앞으로 출동! 하나, 둘, 셋!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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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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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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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소리! 뒤에 소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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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어디? 오케이. 야, 저거 들어. 뭐야? 뭐야? 나라고! 아, 너가 어디? 나! 아, 야, 나 모이 봐. 나야, 나야! 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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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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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나 손잡아야 돼. 나 어쩔. 긴장할게요! 오케이! 아, 여기서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이거. 그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너 어디 있었네? 아, 진짜 늦고. 퀴한 거야? 와, 종아리 깨물잖아. 나 엉덩이 깨물었어. 왜 나를 불어? 아니, 아까 재윤이 형이 저 잡고 잡았다! 재윤이 형이 입을 막았거든요? 근데... 어디, 어디? 그러니까 재윤이 형을 물어보니까 나를 불어? 그러면 두 명 살아남을 거예요. 네, 두 명 살아남을 거예요. 두 명 살아남. 두 명 살아남. 두 명 살아남.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드라큘라 게임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바로 B팀이 2 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문에 큰일 났다. 네, 아까 근데 상품이 있다고 했는데 상품이 뭐죠? 오! 피자 알고로! 아, 게임 전해주시지! 막 울었을 텐데. 이게 무슨 피자지 이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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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오! 이게 뭐야? 단호 봐. 아, 그래서 내가 단호가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친구, 찾아보니까 카메라를 냉려요? 와, 그거는 뭐인데? 과연 밑에 거는 설마 같은 것을 생각하겠어? 하나, 둘, 셋! 자, 다음번, 다음번. 그래, 두 개가 다. 설마, 마지막. 마지막. 할로이 컨셉 때문에 두 판을 다 버릴 수 있어.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드라큘라 게임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 숙소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아니요. 숙소를 할게 못할게. 집어.. 집어.. 왜 이렇게 싹이 나죠? 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 살면서, 살면서 사람한테 물려본 거 처음이에요. 아니, 이 형 진짜 대단한 게 아까 형이랑, 형이랑 너무 송윤이 형이 세 명 믿고 있었거든요? 어, 참았어! 아, 알겠어요. 이거 참았어! 두 번, 두 번 누가 참았어? 네, 두 번 더. 아, 아니구나. 아, 우선 이 시카포까지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할로윈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골드 에이스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예! 네! 네, 그럼 저희 골든 차이드는 다시 내년 할로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골드 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할로윈 하세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나 내년에 라미네이트나 먹었는데